자 이제 떡볶이 만들어 봅시다 일단 재료들을 갖고 오자 떡볶이도 만들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가기 전에 아이들이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우리도 좋아하는 떡볶이 이거 어묵 내가 썰까요? 어묵 여보가 썰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할까? 다 하자 우리 다 해? 응 체력 아끼지 말아요 그래 양념장 만들어야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지? 틀랐느냐 어? 어떻게 하냐? 틀랐느냐 괜찮아 괜찮대 어플해 한 번 먹어보고 너무 매우면 또 다른 방법을 써보자 아 이게 왜 탁 끊었냐 나는 왜 이러냐 내 와이프 분이 잠깐 이렇게 뱉지만 되게 차분하고 엄청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늘 접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긍정적이라서 우리가 같이 하면 돼 자 그러면 나는 육수를 준비할게 뒷벌이하고 다시마로 떡볶이 육수를 또 저렇게 집중 낸가요? 멸치를 안 했고 제가 좋아하는 벤댕이를 어? 육수 끓는다 여보 이거 건질까? 여보 이거 건질까? 뒷벌이가 우러나야 되니까 여보 색깔 좀 봐봐요 이 정도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벤댕이 육수를 뽑으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시원해요 와 야 이거 보세요 그냥 아이들 먹는 거라 달달하게 양배추를 넣고 양배추를 넣어야지 이 떡볶이의 비법이 있었어 떡볶이가 다 똑같은 떡볶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 떡볶이는 여보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이게 뭐야? 홀토마토 홀토마토를 네 넣어줄테니까 한쪽으로 넣어줄테니까 여보 올게요 와 야 정말 몸에도 좋겠다 뭐 매운맛도 잡고 영양가도 높이고 저렇게 대량으로 하면 팔목 되게 아픈데 진짜? 예 힘들지? 아니요 아니 전혀 안 힘들어 이따가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맞아 맞아 아묵파 우와 우와 야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근데 진한 게 좋아요 맞아요 나도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먹을 거라서 아이들이 많이 먹을 거라서 아 좀 매우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맛봐볼게 궁금하다 나는 내 입에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엠지 세대들에게는 과연 어떤 맛일지 근데 엠지 세대들에게는 과연 어떤 맛일지 형님은 그 엠스 세대이시죠 아 오렌지족이거든요 아 오렌지족 애들한테 매울지 안 매울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뭐 그래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공식 공식 테스트 골고루 처리 나왔어요 음 맛있는데요 돼요 올라갔어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조금 매워요 아까 내가 아까 꼬춧가루 쏟아서 네 꼬춧가루 쏟아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러면 또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여보 우리 로제로 바꾸자 로제 떡볶이로 바꾸자 그렇지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엠지는 달라 생크림이랑 우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서? 치즈도 넣고 로제 떡볶이 아이들 좋아할까요? 네 되게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가 떡볶이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이야 내려가 왔습니다 그럼 여보 이거를 약간 매콤한 거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들은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고 아이들은 로제 떡볶이 좋아할 것 같아서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봅시다 베이컨 애들이 먹기 좋게 좀 썰어 줄래요? 알았어 내가 도망가 이번에는 제가 보조를 했습니다 손이 커요 좋은 시원하지 그냥 그냥 그리다 먹어 이거 불 좀 켜 주시겠어요? 응 불 켰어요 네 치즈도 한 세 장 정도 꺼내 주시고요 우유 먼저 여기에 다잇이 없었으면 못 할 뻔했는데 그렇지요 생크림 로제 색깔 나오면서 아 맛있겠다 맛있죠 오 오 와 너무 잘하는데 치즈 좀 이제 올려주세요 치즈가 좀 녹을 때쯤 섞어주면 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잘 됐네요. 고춧가루 잘 엎으셨어요. 고춧가루 잘 엎으셨어요. 그 덩에 두 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들이 여부가 만든 토마토 떡볶이를 좋아할까? 아니면 내가 응용해서 만든 로제 떡볶이를 좋아할까? 아니 이거야. 이거에다가 로제 떡볶이 맛봅시다. 맛봅시다. 드셔보세요. 이거부터 먹었냐? 딱! 뱀뱀이 아주 쓰러집니다. 얼마나 먹는 모습이 예뻐요. 아 웃는 거 이쁘다. 아우 예뻐라. 맛있어? 마음이 더 예뻐요. 진짜. 그래 보여요 진짜. 진짜 맛있다. 아이디어를 딱 바꿔서 성공을 했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 매운맛이 싸고 없어졌어. 진짜 맛있다. 애들이 맛이 싸시다. 이빨이야. 아멘. 아멘. 아멘.